심지어 watching 우리는 돌새가 우리 돌새 시눅이 봐봐 시눅이 któ– ino 뭐여? 역시 돌쇠가. protections저든 그쪽 보면 약간 그 튕기는거 봐 Oh, 돌쇠같아. 어, 돌쇠같아, 돌쇠. 돌쇠 아주 그냥? 아주 돌쇠구나? 어머 자 그러면 곳간 보러 가볼까? 잘 가요, 엄마! 잠깐 돌쇠 어딨지? 살짝 얘기해 잠깐 돌쇠 어딨지? 아, 됐어 어머니! 엄마, 엄마! 엄마, 엄마 돌쇠 괜찮다네 아직 안 됐다 알았어, 알았어 너 빨리 앉아 엄마 돌쇠 괜찮다며 잘 쓰고 있어 그래 돌쇠야 고생해놔 돌쇠 나도 이제 돌쇠 나도 이제 그러면 가세요 일로 와봐 이거 김장 다 하고 이제 따먹을 거 말똥말똥한 고구마 우리 개똥이 말똥말똥? 시어머니 애드립이 드립이에요? 엉덩이 돼 돌쇠야, 이거 무슨 고구마인지 설명해보거라 예, 그 고구마는 말똥말똥한 고구마입니다 야, 돌쇠야 홍밥 고구마 아니네 예 마치 너 같구나 그럼 저럴 땐 뭐하네? 잠깐만 돌쇠야 예, 예 잠깐만 와봐 예 이리 와봐 5분 만에 딸기 찍고 네 감사합니다 아니, 그 멀리서 못 오라고 여기까지 왔대 뭐 달라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뭐에 말한 거예요? 아, 여기 끝에 찍으면 안 되네 아, 여기 끝에 찍으면 안 되네 아, 여기 끝에 찍으면 안 되네 미남 팬이 아니에요 돌쇠야 너는 장가 언제 갈래? 아, 무슨 장가 어디 갈래? 무슨, 그 남산소로는 소리 어? 어? 뚜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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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제 보니까 두세 옆집에 그 걔랑 만나더만 저게 뭔 소리야? 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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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어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뭔 소리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아니, 어떻게 내가 저작에 잠깐 우리 언니도 봤는 겨? 그래갖고 가고 있는디 어디서 많이 본 자태가 옆집 순이는 마구가에서 나오더라고 아름다운 니 자태 순이는 마구가에서 나오더라고 순이는 마구가에서 나오더라고 아, 마구가에서 나올 수도 있지? 아, 마구가에서 나올 수도 있지 그건 무슨 상상하는 겨? 내가 여기서 발표할 게 하나 있어 뭔디? 얘기나 해봐라 사실 우린 일어릴 수 없는 사이유 뭐라고? 우리 저기 사랑만 가 있잖아 그래, 그래 돌쇠는 걱정만 내가 챙길 테니까 네 하나, 둘 하나, 둘 그래서 만두를 만약에 약간 큼지막하고 투박하게 만들면 현우 같은 남자 아들 낳는 거 나는 나 너무 예쁘게 하지 않았어? 오 좋네 돌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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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만두 예쁘게 빚으면 예쁜 사람도 장가가면 돼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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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아가씨는 안 익었네요 흐허헌 야 너 그러다 내가 돌팔을 왜 줄 맞는데 했지? 응 irim